암은 날아가나요? 암이 날아갑니까, 현재? 지금 모르겠는데, 지금요? 잠깐만요. 암홀딩스입니다. 10% 올라가는데요? 와, 무지막지 않아요, 암은. 볼까요, 한 번? 기사는 없어요, 기사가. 없고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의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, 기사님?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최근에 어떤 흐름, 세마트만도 그렇고 손정이가 비전펀드도 그렇고 전부 뭔가 이제 새로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. 반도체를 개발하고 뭘 하면 처음이 제외인 거지, 그냥. AI 반도체를 뭔가 처음으로 자기들이 뭐 해보겠다고 그러면 암이 해줘야 돼요. 음, 암이? 그러니까 거기가 시놉시스든 케이던스를 써서 설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뭐 처음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음,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중동자금들이 한참 같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. 돈을 뭐 많이 댄다는 등 아니면은 제2의 뭐 제2의 또다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중동자금의 뭐 침공이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 음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어쨌든 기술을 사려고 이제 뒷배경이 되는 거잖아요. 네, 네, 네. 뭐 9천조든 뭐 천억 달라든 그 300억 달라든 700억 달라든 그 돈은 전부 저쪽에서 밖에 나올 수 없는 건가요? 그 대부분이 그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가 제일 많긴 하니까 음 뭐 그게 이제 누가 뭘 해도 뭐 스타트는 얘라고 생각해서 막 쉽게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. 분위기가 여길 그냥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요? 그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되네? 음 네 얘가 꼭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은 굳이 얘가 뭐 더 늘어날 게 없을 텐데 음 네 뭔가 누군가가 자꾸 더 하겠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? 네, 네, 네. 네 독자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면 뭐 그 출발이 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암이었고요. 암 10% 상승하고 있고 147인데 전 고점도 뚫을 것 같아요. 고점 저 종가 기준 그렇죠? 어 상당히 네 그러면 또 사산 치구치까지 가지 않겠나 물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슈마컴은 올해 미래 어떤가요? 슈마컴 미래에 올해 좋잖아요. 의사님 SMCI 그렇죠, 네. 냉각 솔루션인가? 그렇죠? 네 네 그 그렇죠 뭐 좋을 수밖에 없고 이게 아마 목표 주가가 높은 게 1300이 나왔었죠, 예전에? 네 네 네 이제 뭐 가격이 이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음 그 소화가장은 필요하겠죠? 결국 뭐 엔비디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어 엔비디하고 어 마이너스가 쓰면? 엔비디 살짝 마이너스 아니 아니요 얘가 이제 주가가 더 빨리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음 그렇군요 네 근데 보시면은 입이 21살 안 깨잖아요, 그죠? 안 깨요, 안 깨요 엄청 센 거죠 그렇죠? 이거 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어쨌든 슈마크 영상을 이번에 7일간의 릴레이 콘텐츠에 포함시킨 겁니까, 이사님? 그거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들어갖고 했죠 어 어 이제 뭐 어쨌든 한 분간 뭐 쎄죠, 지금 상황은 중간에 뭐 등락은 오마켰지만 음 어쨌거나 지난번 한 번 고점 찍고 쭉 내려온 다음에는 안정적으로 쭉 움직이고 있어요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기르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가 무서운 거거든요 이럴 때 갑자기 쭉 올릴 수 있잖아요, 한 번 그래서 약간씩 그 뭔가 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엔비드하고 함께하면 최선 2, 3년은 가지 않을까? 라고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어 불난화 주주인데 5년 정도 됐는데 아 들고 끼기 불편하시죠? 불편할 걸로 보여집니다 고민 되시죠? 한번 차트부터 볼게요 아 진짜 블랙락은 아 답답해 한마디 답답하고 어 이게 5년 차트가 아니죠? 좀 더 길게 볼까요? 이거는 5년이 5년 들고 있었으면 여기서부터인데 유동되겠죠, 좀 더 갇혀있는 딱 갇혀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좀 이 뚜껑 못 갑니까? 이사님 이거? 블랙락은? 제가 보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사님 얘기했던 뭐 그 ESG에 대한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쟁이 너무 심화됐어요 경쟁이 너무 심화돼서 블랙락 아이쉐어즈 말고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뭐 지금 막 치고 올라오는 게 뱀가든가?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워진 바람에 약간의 블랙락의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블랙락은 딱히 매력이 없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이 아까 마켓 그 집중 집중 현상이 심하면 이런 ETF가 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다른 ETF 안 되고 거래 안 되고 이러면 뭐 종목이 쏠림이 심하면 뭐 일부 일부 몇 개 빼고는 쉽지 않겠죠 솔직히 근데 이제 뭐 비트코인 ETF로 잘 되나? 모르겠어요 그건 음 네 그렇습니다 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한 2년을 봐도 완전 진짜 재미없는 차트? 완전히 진짜 답답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딱히 뭐 단점은 또 안 보여요 굳이 막 뭐가 빠지거나 막 급락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개빵 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이런 전문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특별히 막 눈에 보이는 닷짐 없는데 옆으로 계속 긴다 특징 장점도 안 보이고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할까 질문하셨지만 계속 가져가야 될지라는 고민입니다 계속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라고 그러면 저는 정리하고 물론 많이 빠진 게 아니니까 정리하고 탈출도 필요해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저도 그냥 다른 데서 뭔가 이제 수익 갑자기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만약에 이 블랙락의 좋은지 뭐라고 물어보면 말할 게 없다니까요 그냥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그냥 아주 좋은 우량주니까 들고 있는 것뿐이지 딱히 뭐 좋아지는 게 실적도 그냥 그저 그렇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실적 나오는데 거의 그냥 제자리에요 제자리 거의 뭐 좀 잘 나왔습니다만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쯤 막혀있는 주가니까 파시고 파시고 다른 쪽으로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요 저도 마찬가지 이상인데 마찬가지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같이